일주일 전에 올해 나가기로 했던 방송 올해도 못하게 듣던 연락을 받고 이제 저희 밴드가 깼죠 에이 깨자 씨발 올해도 어떻게 버텨 이미 깨자 하면 이제 깨고 나서 깨지고 나서 밴드 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술을 먹고 이틀 동안 술 안 먹었어요 음식도 많이 안 먹었어 이 옆구리부터 그냥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 부라부터 잡아당기는 거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아픈 줄 알아 진짜 배가 아프면 살겠다니까 부랄이 아 진짜 심각한 얘기야 부랄을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거 같아 부랄 아 나 정말 이게 지나가나니까 웃는 거야 내가 무슨 꼭 그 버림받은 한 맨 칭찬에 계시니 이 가래 뒤에서 내 부랄 잡고 꽉 잡고 잡아당기는 거 같다고 아주 그렇게 아파 하루에 한 50번씩 뒤지겠는 거야 진짜 배가 아픈 게 아니야 부랄이 뽑아 뽑혀질 정도로 뒤지게 아파 아주 장암 불알암 걸려 뒤지는 줄 알았다고 ㅈ 또 고통을 들었어 ㅈ 나 아픈 거야 부랄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와 장염이라는데 스트레스가 부랄을 그냥 남자의 힘 아냐 처녀 귀신이 마치 꽉 잡고 그냥 안 나지 뽑는 거 같아 뒤지 그 고통을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 와 진짜 모서리에 부랄 붙었을 때보다 더해 그냥 처녀 귀신이 자꾸 땡기는 거 같다니까 뒤질 거 같다니까 진짜 장암 불알암 걸려 뒤지는 줄 알았다고 와 무서워 지금도 약간 아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픔이 왔다 또 없었다 또 오잖아 안 아플 때가 더 무서워 가랑이 아랫부터 아픔이 점점점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보랄로 내려가 와 진짜 알 터지고 뽑힐 듯이 진짜 처녀 귀신이 마치 당기는 거 같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어 무서워 진짜 공포에 사이렸어 진짜 ㅅㅂ 지나니까 ㅅㅂ 이렇게 말하는 거야 ㅅㅂ 지금 안겨 꼽은 새끼는 몰라 이거 미치겠더라고 진짜 암 걸린 줄 알았어 나 진짜 화나 아니 술 존나 먹을 땐 하나도 안 아프고 술 안 먹으니까 아프고 술을 먹어야 돼 술을 먹어야 돼 나는 일주일 안 마시니까 이거에 힘도 없고 남그네 술을 좀 마시고 일어나잖아 자고 그러면 힘도 존나 좋아 나 참 술 마시고 나서 여자랑 더 좋아 힘이 훨씬 술을 마시면은 아이 ㅅㅂ 술 안 먹으면 힘도 별로 없고 말이야 무슨 ㅅㅂ 술을 먹어야 돼 난 ㅅㅂ 술도 생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새끼는 비리비리 ㅅㅂ 속도 무슨 병 걸리고 니 힘이 지랄이야 술 존나 먹으면 힘 존나 좋고 ㅅㅂ 수백 번 한 시간 먹어서 그냥 수백 번을 ㅅ같은 거 말이야 아주 뒤진 줄 알았습니다 뒤진 이 새끼를 못 보는 줄 알 런던 택시 런던 버스 제임세필드 3일을 누워있다가 4일째 병원을 갔죠 이제 전날 예약을 하고 암 걸려 뒤진 줄 알다 왔습니다 진짜 진짜 5일 동안 뒤졌다가 뒤졌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한량은 어쨌든 살아있다 ㅅㅂ